지금 여론을 보자 지금 여론은 나의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을 보자 해물파전이 좋은 이유 가슴이 짱짱맨 좋은 이유군 여론을 보자 여론탐방 해물파전 존나 웃김 개긍정적임 사이비 전도사임 좋음 아 이거는 타비제이 까는거니까 보지말자 그나마 롤비제이 중에 정상은 해물파전이지 하하 약바라지니 정상은 아님 하하하 해물파전 이글보는거 다한다 한별이 새끼 마약끊어라 그리고 지금 이글보고 있다면 지금당상 봉토리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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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서비스다 해물파전 진짜 미친놈같음 약빨고 방송하는듯 오늘 혼자 라젠카송 부르는데 혼자 쿵쿵박수치고 라젠카하고 난리침 나이도 나랑갔던데 진짜 마약안하면 저렇게 웃길수없음 암튼 더럽게 웃거나 우울한사람한테는 추천함 개인적으로 롤방계 무도급 아잇! 밤토리짱짱짱맨 롤비제이 중에 갑은 누구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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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멘탈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해물파전 재밌네. 탈지가 뭐야.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야. DJ 해물파전의 실력은 어느 정도임? 금장 플레이 수준이면 보면서도 배우게. 게임 실력은 둘째치고 멘탈이 배울만함. 아, 고맙습니다. 실력은 평타 아님? 오케이. 지금 굉장히 여론이 나에 대한 여론이 좋게 형성돼있구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론을 형성시켜주신 만큼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는 그런 참된 BJ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